멈춰라, 외제임. 넌 누구지?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 가드 퀴.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. 여긴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여기 온 거라고요.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. 자격? 그래,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. 어쩔 수 없구나. 은하가가에하다. 고구마 진짜 잘 지내보낼 순 없을 때 확인하고 이런 걸 가고 싶지만 더 좋은 거 같다. 여러분 치즈가 너무은 bus. 정말 잘 지내줘지만 더 좋은 거 같다. 히힛 알파 네이티브를 젖힌 실력을 알파 네이티브를 젖힌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고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?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 부끄럽게 조그마한 조그마한 뿅 조그마한 처벌 조그마한 조그마한 무 조그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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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